지금부터 두 장 선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대진표가 짜여져 있는데요. 첫 번째 경기죠.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해 주십시오. 지금부터는 이제 자존심이야. 자존심 대결 이제. 파워풀한 거 한다는 거지. 재밌겠다. 어디서 이 그림을 봐 어디서 어디서 이 그림을 봐. 국화부하고 40년 경력인데. 공 좀 드십시오. 저는 홍수아 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테니스 치는 분들로부터 홍수아 씨 진짜 잘 친다. 되게 많이 들어서. 송은희 선배님은 노란미 있으시더라고요. 역시 발리도 잘 아시고. 언니 할까요? 할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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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세트. 홍수아 투 썰. 레디? 플레이. 아웃. 원, 제로. 홍수아. 와. 근데 서버가 시원시원하다. 나 홍수아가 몰달한 거 처음 봤어. 처음 느꼈어. 저렇게 입으니까 너무 멋진데? 선배님들 화이팅! 빨리 화이팅! 빨리 화이팅! 아웃. 아웃. 아깝이. 투 썰어. 홍수아. 대회 나가는 애들은 좀 다르긴 하다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서버 한 번 더! 언니 미안 미안. 두 번씩이래 이제부터는. 뭔 소리지? 이거는 타이브레이크라고 해서 처음에 서버 넣는 사람만 하나 넣고 그 다음에는 두 개씩 가요.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. 한 열 개씩. 이제 바로 따라만 하면 돼. 우와. 완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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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어. 웃겨 나왔다. 웃겨 나왔어. 웃겨 나왔어. 웃겨 나왔어. 다시 문이. 우와. 우와. 그래, 이게 트리스다. 우와. 그래, 이게 트리스다. 아, 깜이. 3-0. 홍수아. 내가 deceased 대단하 panel에서 INTERPOSING ción Eh, bucks. 오. 아, 깜이. 아쉽다, 아쉽다. 4, 0, 공수아.